자 시작하죠 50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대상은 2개입니다 주택 토지 자 그 다음 밑에 밑에 보시면 합산 배제 주택이다 종부세 과세 안하는 주택이에요 합산 배제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과 5번 임대주택과 문화재 주택은 뭐다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몇 번 1번과 5번은 나머지는 주택수 따질 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1번 5번은 집 하나 따질 때 왜 1주택은 세금 혜택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외하는 주택이 있다 1번 5번 자 이러한 주택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합산할 때 배제해달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따질 때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나머지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멀쩡한 집 하나 있고 어린이집 하나가 있으면 주택수는 두 개가 되고 멀쩡한 집 하나 등록 문화재 집이 있으면 두 채가 아니라 한 채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밑에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의 정의는 동일하다 왜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정의는 동일하다 그러나 범위를 물어볼 때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주택 중에 별장은 제외하므로 별장은 주택이죠 재산세는 포함하지만 종부세 4%짜리 제외한다 그래서 정의는 동일하다 범위는 다르다 별장이 제외되므로 자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네요 자 그다음 이제 51조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요 납세 의무자로 들어간다 자 취득세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 양수인이 내는 거죠 그 다음 예외 주체고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의무조는 누구다 주체고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목변경이라든가 종류변경은 취득한 게 아니죠 변경했으므로 변경시점의 소유자 취득시점의 소유자에 속지 말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리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부동산을 취득하면 조합원이 내는 거고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 항상 각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규정이 있고 그래서 공유물을 취득하면 원칙은 지분만큼 지분만큼 과세하죠 항상 공유물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규정이 있어요 연대 그리고 채권자 대위등기잖아요 그럼 대위등기는 채무자가 납세무자예요 채권자는 신청자다 미등기 건물에 채무자 미등기 건물에 채권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무자는 보존등기자인 채무자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다 미등기 건물 소유자 즉 보존등기자라고요 그리고 과점주주는 비상장 몇 프로 초가 50% 초가 혼자가 안 되면 배우자를 동원하죠 특수관계인 그래서 배우자와 특수관계인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규정 그래서 앞에서 배웠잖아요 과점주주는 과세를 안할 때 설립시는 과세를 안한다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총 지분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최초가 변수죠 이미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 자 그럼 지분비율을 물어볼 때 최초는 뭐다? 지분비율 모두 모두를 과세하고 나머지 뭐다? 지분비율이 증가가 되거나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증가분 최초는 지분비율 모두 나머지는 감소분이 아니라 증가분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번부터 10번까지가 이걸 갖고 많이 출제하죠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수관에 부동산을 취득하다 자 상식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단 가족 간의 이전도 증명 또는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세율이 다르다 증여는 3.5 유상은 1% 2% 3% 4%까지 다 다르죠? 그래서 입증되는 경우 단 공경매 또는 파산선거 중요한 거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가족 간의 교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유상에 들어간다 무상하면 안 돼요 교환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도 유상이죠? 1번 2번 3번 4번 1번 뭘로 증명했다? 소득으로 증명했다 유상 그 다음 2번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또는 담보재폐서 금액으로 증명했다다 객관적이죠? 이런 거 그 다음 3번은 이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해서 세금 냈죠? 그럼 뭘로?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그래서 3번은 뭐다? 재산으로 준 거야 그럼 가족 간의 재산 받고 재산 주니까 교환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도 유상 입증 당연히 유상이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증여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바뀐다고요? 유상 그 다음 10번 부담부 증여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 증여죠?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를 인수하잖아요 인수하는 거는 뭘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왜 채무는 유상이에요? 갚을 거니까 채무 인수 받았잖아 그럼 갚을 거니까 나중에 돈이 나가니까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이므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채무는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근데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11번 가족 간의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뭐다?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관 가족이 등장하면 단 10번도 뭐다? 채무를 갚은 사실을 증명, 입증하면 유상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11번은 뭐다? 11번은 9번처럼 본다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를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 부분을 증명, 입증하면 뭘로 바뀌나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1번은 9번처럼 간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10번이다 가족이 아닌 자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그 다음 12, 13번은 읽어보면 되고 신탁법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거? 위탁자 지위이전 실질 소유자가 위탁자인데 병돌이에게 지위를 이전하면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지위를 이전하면 새로운 수탁자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 행위로 봐서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다 근데 위탁자 지위 이전이 되면 넘어간 거예요 새로운 유탁자는 취득 행위로 봐서 위탁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새로운 유탁자가 그 다음 13번 퇴치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지목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뭐를 냈어요? 정원 등을 설치했다고요 그러면 건물값이 올라가죠? 그럼 이럴 때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고 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 다음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토지에 정원을 설치하면 토지값이 올라가죠? 그럼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다 그래서 택지공사인가 준공된 뭐야 토지 등의 지목변경을 한 후 정원 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정원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정원 등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했네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뭐다?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죠? 그래도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 등기관리자다 그래도 공부기준으로 공부에 이름을 구하고 과세합니다 명의자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 이런 거를 형식주의라 그래요 공부에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보고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형식주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매수자 보존등기를 하면 건물 소유자 이름으로 올라가죠 명의자 그래서 1번 2번은 소유권이 왜 나와요? 옛날에 취득세 2% 납부하고 등기 안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죠 그래서 미등기 소유권 등록면허세 그 다음 3번 4번 5번 등은 소유권이 아닌 것 저당권등 그래서 설정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그 등기의 권자 권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말소등기면 말소등기 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뭐다? 설정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져 지워지잖아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설정등기는 권자권자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 구분하셔야 돼요 수인 여러 명이 등기할 때는 공부에 여러 명 이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인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까만 거 등기 등록이 된 후 등기 등록이 됐다는 거는 등록률어세를 납부했죠?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야?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말소등기 신청해야죠? 이럴 때 이미 납부한 등록률어센는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이 조세기 때문에 안 돌려줘요 환급할 수 없다 돌려서 말씀드리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수수료 성격이 조세무로 안 돌려줍니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 뜻이네요 이렇게 해서 등록률어세납세무자가 끝났네요 그 다음 52쪽으로 돌아가서 재산세 아주 중요하죠? 재산세 1. 원칙은 항상 재산세 문제 풀 때는 현재는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내죠? 그럼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판단했나 그랬어요? 장금 기준 장금 기준이에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이다 원칙은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 내죠? 예외는 공부상 소유자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장금이 끝났어요 장금이 끝났다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죠?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럼 실질 소유자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그 다음 2번도 똑같죠? 실질은 뭐다? 개인 명의로 된 거예요 개인 명의로 됐는데 등기는 개인 명의로 됐는데 실질은 누구 거야? 종종 재산이야 그럼 종종을 신고해야죠 명의는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실질은 종종 재산이다 그럼 종종을 신고하라 이거지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개인 명의자 공부상 소유자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무자를 판단할 때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되는 거는 1번 2번밖에 없다 신고를 아니하여 신고를 아니하여 나머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없어요 그 다음 사용자 사용자는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무조건 사용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죠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3가지가 동시 충족이 돼야 된다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3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누가 납세 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실질 소유자인 유탁자 상속받았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죠 둘 다 안 되면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누구다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보내나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연장자 그래서 상속은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죠 어떤 경우에요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다 분할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정부는 상속인을 주된 상속자 그나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상속인 각자가 납세 무자가 됩니다 신고가 됐다 등기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상속인 각자 둘 다 안 되면 상속인을 모름으로 주된 상속자 그 다음 오른쪽 어떤 땅이에요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뭐에 속지 말자 종전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사업시행자 그리고 외국인 소유 뭐와 뭐 항공기 선박을 임차했죠 이득은 누가 챙겨 수입하는 자 딱 두 가지만 돼요 항공기 선박 차량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과세 대상 부동산은 수입을 못하잖아요 선박 항공기 자 그래서 결론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났죠 매매등 그럼 1년치 누가 내 매수자 과로가 6월 2일부터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가운데 수 가운데 도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냅니다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 매도자 왜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결론 1일까지는 수자가 내요 2일부터는 도자가 냅니다 6월 2일날 팔아서 그럼 6월 2일부터 매수자 거잖아요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으므로 6월 1일 기준이다 그 정도 됐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다 11번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 권 자 근데 그 밑에가 뭐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어떤 경우에요 분할등기를 안 했어 분할등기를 안 하니까 지분 표시가 없죠 균등한 걸로 본다 결론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내는 거에요 큰자 1인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개정법이 하나 있네요 파산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아서 이후 이후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제 종결까지 종결할 때까지는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 종결할 때까지는 종결이 끝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종결까지는 공부상 청년 소유자 종결 이후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낸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는 종전의 소유자인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도 까만거는 공동 소유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지분별로 안분한다 그래서 아파트가 부부간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럼 전체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지분별로 안분해서 고지서가 각각 날라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 주택이다 주택이에요 자 주택이잖아요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합쳐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산출세액을 나눠야죠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나눈다구요 식값 표준액 비율로 안분 그래서 이 지문은 면적 비율 안분하면 안돼요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주택은 갑돌이가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고요 A주택 B주택 2에는 3억짜리 2에는 5억짜리 이렇게 그럼 3억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했어요 5억 어떻게 계산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그래서 개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액 산출세액 그럼 소유자가 다르다라 그랬죠 건물은 갑소유고 땅은 을소유다 소유자가 달라 이에는 갑이고 이에는 을이야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합쳐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백만원이다 그럼 백만원을 갑돌이와 을돌이로 나누어서 고지서를 보내야죠 그래서 세액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어라 식값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소유자에게 보내라 면적 비율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택은 뭐다 1인 소유든 공동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합산이 생략된 거예요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그럼 세금은 여러 개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따로따로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고 여러 개는 따로따로 그러나 3억을 물어볼 때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5억을 물어볼 때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A주택 B주택 주택 별로 계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가 다르다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 밑에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무조건 바닥면적의 몇 배 열 배 스무 배 하면 안 돼요 연면적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개정법이네요 소유권 변동신고 무슨 뜻이다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났어 근데 뭐가 매수자가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죠 실질소유자를 모르잖아 그럼 고지서는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보내겠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잖아 잔금이 끝났는데 그럼 억울하면 공부상 소유자는 실질소유자를 신고하라 며칠 15일로 법이 바뀌었어요 6월 15일까지 절대 사유발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과세 기준비 6월 15일 개정전에는 10일이었어요 5일 연장시켜 줬다구요 그래서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실질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 제할 수 있다 등 기할 수 있다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잖아요 과세대장에 실질소유자를 기록하는 거를 등 제할 수 있다 등 기할 수 있다 틀려요 이 법은 왜 만들었다고요 실질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가산세 적용 안 한다 안 하면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 제할 수 있다 등 기할 수 있다 틀려 개정법이에요 5일을 연장시켜줬다구요 15일 10일 하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문자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종부세로 들어갑니다 자 종부세는 숫자잖아요 자 주택 얼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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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을 초과하는 자 6억이에요 단 1세대 1주택은 11억을 초과하는 자 6억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주택자 다주택자 공식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한 자 그리고 6억은 개인별로 따지는 거요 소유자별로 절대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 개인별 합산 6억 초과 세대별 합산이 아니에요 단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뭐다 11억 초과자 개인별로 숫자 두 개죠 그 다음 토지는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 초과하는 자 별도는 사업자죠 12 얼마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세 가지에요 6억 5억 80억 초과자 단 주택은 두 가지로 쪼개지죠 개인 단독 소유는 11억 초과자 공동 소유는 개인별로 6억 초과자 다주택자도 개인별로 6억 초과자 숫자 그럼 이거는 1번 2번 3번은 개인만 씁니다 자와간 법인이라고 나오면 공식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 무자가 되어 투기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 자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자 그럼 이 재산세 납세무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유탁자죠 위탁자가 납세무자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해 세금을 체납한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있어 그럼 수탁자가 관리하죠 그럼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수탁자는 포인트가 수탁자는 뭐다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에요 물건으로 납부하라고 해요 유탁자 재산으로 포인트가 뭐다 유탁자가 체납 처분했다 그리고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해 그럼 신탁재산이 있죠 그럼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물적 물건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종부세고 양도세 자 국세는 뭐다 거주자에요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합니다 거주자 무제한 납세 무자다 있다 자 중요한 거는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그래서 거주자가 나오면 원칙 국내 것도 있고 국외 것도 있다 단 양도세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그래서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돼 그리고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국내 거는 있지만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 알루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우리가 모르니까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있다 국외라고 나오면 없다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납세 무자가 되는 거예요 좌우간 비를 물어보거나 국외를 물어보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납세 무자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53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금계산이 들어가야죠 과세표준 모든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과세표준 자 취득세 53쪽이네요 자 취득세를 완벽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원칙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해야죠 그럼 연부금액은 매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 줄여서 계약금도 나간 돈이죠 포함만 포함만다 매회 그래야 매회 세금이 들어오죠 그럼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무신고를 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원인이 뭐일 때 쓴다고 그랬어요 유상 그래서 개인간의 거래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그러나 객관적인 거 속일 수 없는 거 특례 특례는 3번이죠 언제나 이에는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몇개요 6개 약자가 뭐라 그랬어요 국 수 공 판 상 검증 6개예요 그 6개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죠 속일 수가 없잖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면 국가를 통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거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 면장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거고 공경매로 취득하면 자산관리공사 또는 법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고 법인장 장부로부터 취득하면 장부로 증명되는 거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검증받은 것도 확인되는 겁니다 6개 6개 국수 공판장 검증 6개예요 검증까지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습 편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검증받은 가액이 5억이야 근데 실지 거래가야 실지 취득은 8억이야 8억에 샀는데 5억에 신고를 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그럼 뭐야 이거 검증된 가액보다 이 가액이 크잖아요 그럼 국세청이 조사가 들어가요 세무서장이 통보를 내 지자체에게 그래서 검증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이해를 쓰는 게 아니라 국세청을 통해서 8억 어떤 금액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조사결국에 따라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과로가 뭐다 큰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는 이해를 안 쓰고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즉 다운계약서 쓰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 큰 경우는 1억 1억 셋 중에 하나로 쓰고 적은 경우는 8억 으로 다시 취득세를 계산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원인이 뭐일 때 유상일 때 유상일 때 자 그 다음 4번은 법인이 아닌 자 두 글자로 개인이죠 개인이 뭐 했다는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단했을 때는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100분의 90 100분의 90 80하면 안 돼요 100분의 90 이라고요 개인이 건축을 어디에 어디에 가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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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리하면 안 돼요 대구 대구 90%에 90% 입증하면 믿어주겠다 그 뜻이라고요 입증하세요 그렇게 포인트는 100분의 90 넘게 입증하라 그 뜻입니다 믿어주겠다 믿어주겠다 자 개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단했다 약자가 건대 건대 어디에 있어 대구 90% 대파리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5번 원시추득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소요된 비용 나머지 중축 등은 뭐다 증가한 가액 자 지목변경은 중요하죠 증가한 가액 개인은 증가한 가액 개인은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 하면 돼요 뺀 가액 1억짜리가 5억이 됐다 그럼 증가한 가액이 4억이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증가한 가액 4억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잖아요 시가표준액 차액 증가분을 얘기한다 1억짜리가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이 4억이죠 그럼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여기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다 그러나 법인은 공급 목적이죠 절대 증가한 가액을 안 쓴다 장부로 입증하면은 무조건 뭐라고 한다 그 비용 그 비용을 뭐라고도 말씀해요 소요된 비용 개인은 투기 목적 증가한 가액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와서 소요된 비용 그 비용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했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취득가액의 호함 여부를 배웁니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호함되는 게 있고 호함되지 않았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다 직접 돈이 나간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직접 비용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부대 비용을 뭐라 그런다 간접 비용 두 개를 더해서 취득 가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간접 비용에 포함만 다 제외한다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까만 거 자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아서 그럼 취득가액은 뭐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죠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예요 취득가액이 아니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요 자 공급가액이 5억이야 일시불로 지급해서 1억을 할인받아서 그럼 내 돈이 얼마나 갔어요 4억 4억을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그래서 할인액은 X 제외합니다 자 7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포함하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를 합니다 그럼 어떤 거 나와있다 건설할 때 자금 차입금이죠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니까 이자 연체료 금융 비용 더해줍니다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니까 더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법인이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는 포함합니다 왜 장부로 증명하니까 중요한 거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정부가 몰라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할부 연부이자 이런 거는 포함합니다 연체료 같은 거 그 다음 중계보수도 있잖아요 개인은 제외 법인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2번과 까만 거 중계보수는 아주 중요해요 할부 연부는 취득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자도 포함한다 연체료도 포함한다 법인 장부로 증명하니까 개인은 증명능력이 없으니까 제외 그래서 연부 할부이자 중계보수는 법인 취득이냐 개인 취득이냐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내 왜 의무적으로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포함합니다 그 다음 4번은 글씨 자체가 뭐다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합니다 그 다음 5번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포함합니다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 인수에 딱정한 거니까 그 다음 국민주택 채권도 취득에 필요한 거 포함합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 팔면 손해나죠 매각차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한다 단 주의하자 까만 거 두 가지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 오른쪽 8번 취득가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왜 취득에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대표적으로 할인에 돈이 안 나갔잖아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죠 환급받으니까 돈이 안 나간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취득을 요한 게 아니라 판매를 요한 거니까 제외 황고산전비 전기가스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 다음 5번도 이주비 등은 취득 물건과는 별개니까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다 별개 즉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니까 그래서 취득가에게 포함되지 않는 것 5개 그럼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옆에는 그래서 7번 8번 포함 여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세표준은 유상일 때는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6개 국수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단 검증된 금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는 다운계약서를 썼죠 이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확인된 금액을 써서 추가징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결정됐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